진심을 전하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. 저는 비밀을 담은 메시지 캔들이에요. 솜씨 키트와 전자레인지만 있다면 누구나 저를 만들 수 있어요. 향을 넣은 왁스를 용기에 담고 비밀 메시지를 담아 굳혀주면 향기와 감동이 퍼지는 저를 완성할 수 있어요. 저를 만드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든 쉽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. 메시지를 담은 저를 통해 전하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. 저와 함께 취미하실래요?